전남 지역의 농촌 학교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. 폐교 위기를 맞았던 농촌 학교들은 이제는 반을 늘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남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.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농촌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오리엔테이션입니다. 농촌 학교로 전학을 오면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산오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학생만 전학을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농촌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. 마을 주민들과 학교 교사들은 빈집을 정리하며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 맞이해 나섰습니다. 마을 주민과 학교, 지자체 등 모두가 합심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결과 최근 이 학교에는 초등학교 38명이 전학을 왔고 20여 가구가 새로운 이웃이 됐습니다.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새학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 반 전체가 궁금해요. 전남 농산오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 학교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지난해 1학기에는 82명, 2학기에는 165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MBC 뉴스 고맙습니다.